여러분은 꺼졌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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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통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게 이상하네 왜냐면 게임이라서 해야 되나 게임이라서 뭐? 언니 전화 왔어요 아이고야 이 밤에서 아니 언니 언니 이거 한 번 더 올려줘 이 밤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밤인데 거기는 이 밤은 이 밤은 게임 해야 돼? 아니 손명하게 시작 오늘 뭐야? 뭔데 뭔데? 너가 해 손명하게 다섯 개 다섯 개 수합부터 수합부터 나 안 할래 아니 빨리 우리 하나야 벌칙이 뭐야 벌칙이 뭐야 4명 해 벌칙이 뭐야 진사랑은 그 방에서 오늘 저녁을 먹어야 돼 어? 그게 왜 벌칙이야? 치워야 되니까 아 왜 치워야 돼 아 남 아 그 사람 방에서? 야 진사랑 그러면 나 벌칙이었던 거잖아 어제 왜? 아니 우리 근데 다 치웠어 엄청 아니 내가 꿈꿨나 했어 아침에 일어날 때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너무 웃겨 어제 우리 소연이 방에서 밥 먹었어요 아니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제가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둘 둘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키를 받고 제 거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왔는데 다들 한 명씩 제 방에 모이더니 제 방에서 밥을 먹겠다고 맞아요 왜냐면 소연이 방에만 이런 쇼파가 있어요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 저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흔적도 없이 얼마나 왜냐면 먹다가 소연이가 자길래 애기처럼 자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그 침대에 비해서 언니가 너무 작아 침대에 판붙였었어 너무 귀여워 나 너무 졸렀어 근데 여러분 오늘 티아나 있어요 뭘요? 자 오늘 그 어 그 미니씨랑 키를 이렇게 재봤는데 확실하게 제가 키 좀 커진 거 같아요 진짜 커졌어요 진짜 커졌어요 근데 몇 시인 줄 몰라 근데 한 이만큼은 잘했어 한 60% 아니 아니 60% 안했는데 34% 아니 원래 3% 원래 한 3% 나 데뷔 때 1.7%이었어 그럼 지금 한 2.5% 되잖아 왜? 2.5% 될 거 같아 근데 키 좀 안 컸으면 좋겠어 진짜 언니만 야채만 먹어 나 야채만 먹어 나 야채만 겁나 많이 먹어 야 야 육식 육식주이자 키 큰사람도 있어 다 그러니까 육식주이자 사람이 변경 좀 하지마 언니 우유 잘 먹어 나 우유 진짜 초코우유 잘 먹어 나 우유 진짜 안 먹었어 아니 나 흰우유 겁나 많이 먹잖아 흰우도 나 흰우유 진짜 안 먹었어 맨날 초코우유 아니면 딸기 우유만 먹어 나 우유 진짜 우유파야 우유파야 나는 완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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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면 기이 더 아깠어요 그 미국에 왔잖아요 네 시차 적응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 갑자기 안 됐어요 갑자기 또 난 진짜 공영 올라가자 가기 직전에 갑자기 시차 나도 너무 졸려가지고 한국에서 새벽이었잖아요 아무튼 뭔가 시차는 이게 졸리다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정치 못 차리겠어 어 맞아요 진짜 괜찮으세요? 원래 넘어서 미국 시간에 저는 시차 너무 잘 맞아서 네 맞아요 한 10시 되니까 잠 오고 아침 거의 8시 되니까 일어나게 되던데 이 시간으로 딱 맞네요 오늘 아침에 조심 먹을 사람 제가 물어봤는데 네 안 먹는다 먹는다 대푸도 없고 그게 아니 그게 나는 원래 더 일찍 일어났거든 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내가 딱 씻어야 되는 시간이었어 위화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해야 됐어 그래서 나는 그러면 우리는 미리 정하자 내일 듣겠군요 내일 못 갈 것 같아 보이스톡을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한국은 3시 43분인데 뭐해요 여러분 다들 3시며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샤이 유지빅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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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토요일 스타러데이예요 불토네 그러면 오늘 뭐해요 여러분 토요일이야? 토요일 밤은 SNL 야 나 토요일 밤은 뭐 아니야 토요일은 SNL 아니에요 전 토요일 밤에 SNL은 15일인가 나 그거 엄청 좋아해 에이 뭐 어때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미쳤어 샤이 유지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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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어렵다 난 항상 하다가 성두르 우기 이렇게 하네 예 드르 슈 드르 화 성두르 우 드르 기 오 김두르 민트 니 저 드르 미 나도 행복해 보여요 정리한 걸 보여줘요 아 전소년 제일 쉬운데 아 우기가 제일 쉬운데 성두르 우 드르 우 나 항상 성두르 우 드르 기 성두르 오 드르 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달려줘 성두르 우기 성두르 우기 성두르 우기 아니 너무 어두워 성두르 우기 아니 저희가 이제 어제 LA에 왔잖아요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드르 슈 드르 화 예 드르 슈 드르 화 비행기 뭐 저희 뭐 다 예 드르 미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공연이 잘 끝나서 다행히 하는 거 같은데 네 진짜 우여곡들 많았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잘 끝나가지고 네 맞아요 문진이 좀 많았어 그래서 소년이가 이렇게 지쳐있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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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무대 위에 있고 싶은데 근데 자꾸 뒤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자꾸 생기고 하셔가지고 아 그니까요 아니 그죠 네 아니 갑자기 머리 피스가 양쪽으로 다 떨어져서 달려달려 오려고 네 뭐 인이어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인이어 캐럿처럼 잘 안 나와서 응 이게 공연하다 보면 진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맞아요 오늘 특히 더 잦았던 거 같고 신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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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저희가 또 LA에서 진짜 너무 LA분들도 네버랜드가 너무 호응을 많이 해 줘가지고 맞아요 뭔가 그 우여곡절 속에서 뭔가 너무 뜨겁고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에너지가 엄청 다 따라 불러주시고 진짜 이 멀리에서 갈수록 에너지가 엄청 좋아하더라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엄청 힘을 많이 얻었어요 뭐 뒤에도 춤도 쳐주시고 응 그래가지고 엄청 행복하게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보여줘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스테이지라고 했어 누구? 나 아니겠지? 아 몇 명은 그랬어 아 왜 나인가? 어 나 사실 한 명밖에 몰랐는데 다 찌른 거 보니까 나는 왜냐면 스테이지 했지 어려워 저희가 나는 컸어 난 컸어 한국어는 스테이지 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도 사실 익숙해져서 스테이지 사실 영어는 스테이지 잖아요 이거 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한국어로 이제 스테이지 우리가 외래어로 쓰고 있는 거는 익숙해져서 다 그렇게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게 된다 아이스크림 라디오도 라디오라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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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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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그만 밥 왔어 여러분 밥 밥 왔어? 아 밥 왔어요 밥 먹자 밥 왔어 언니 쓰러진 야 좀 하면 찍어주면 안 돼? 저기 언니들 어디 가지? 너무 귀여워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아 미안해 저는 한국어를 무거고 아니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읽게 되더라고요 야 왜 나비가 날아다녀? 이거 해 숙가 넣었네 진짜 신기하다 템 한번 먹을까요? 슈뜨로 삐뜨로 쇼 먹으면서 뭐 할까요? 밥 주세요 밥 뭔데요? 밥이 뭔데요? 엄청난 거야? 엄청난 밥이 보여주게요 갈비 엔링 갈비 를 를 를 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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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더 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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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가 아니야 러스트 그걸 어떻게 다 해? 러스트스 러투드스 러 스 왜 해? 러스앤젤러스잖아 여러분 러스다 앵 하면서 해야지 좋은 하루 보내서요? 하나 한글도 해야지 왜 한글자 지금? 아 두 번째 할까? 왜? 러스 러스 아니야 러스 하나잖아 러스 오늘 그냥 러스앤젤러스 러스앤젤러스 러게이너스 그냥 영어로 해야 돼? 러스 투 더 앤젤러스 러스 투 더 앤젤러스 러스 투 더 앤젤러스 러스 오늘 지금 밑에랑 같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 이거 예술이야 이런 거 알지? 아니 계란이야 계란 멋있다 뭔가 혜연 다 먹어 나비 같아 나비 다 먹자요 주세요 엄청 커요 엄청 크지 않죠? 자 LA 클라스 보여줄게요 LA 가빗 뭐하냐? 소연이 너무 귀여워 아니 지금 네가 더 귀여워 미안하 미영이 지금 제 계란 나와 보러오는 안 먹어볼래 우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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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찬이야. K-Town 가져왔어요, K-Town? 여기 근처가 K-Town. K-Town. 여기 LA. LA. 카리포니아. 카리포니아 그룹. 예수님. ㅜㅜ. 우리 이렇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 보여주고. 더 쎄고 타서. 우와, 맛있겠다. 오마이갓. LA갈비. 이거 안 먹어요? 맛살 다 있어요. 어서오세요! 젓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여기 이거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젓가락 아니에요! 젓가락 없어요? 젓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 우리 한안이가 하나서 우리 하나 아니야! 5명이야! 너무 차 났다! 5명 하나야! 언니 왜 쟤 뺏어! 엄청 커! 민희야 한입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뭐 먹냐고요? LA갈비인가 봐요! 맛있어! 맛있는데? 왜? 근데 여기 있다가 가져와서 먹어! 근데 혹시 나 보여? 여기 계속 나와! 나 보여! 나는 안 보여! 김치에 가려서 안 보여! 완전 안 보여! 소연이가 화면이 안 보여! 소연이가 화면이 안 보여! 소연이 지금 쟤 앉아줘요! 소연이 먹으려고! 완전 진짜 안 보여! 이거 좀 치워도 소연이가 안 보여! 나는 내가 안 보여! 나는 내가 안 보이는 줄 알아! 너무 잘 보여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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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버븐은 밥 먹으러 가요! 내가 점심 먹었어요! 저 그때 밥 먹기에도 외매한 시간이 있네! 나 그때 아침 먹어! 나도! 나 맨날 아침 치지 않아! 저하고 그 다음에 야식을 먹어! 아! 나는 셋!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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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누구만은 아침인데! 아침밥! 아 맞아! 우리 집에 일곱시까지 있었어! 6시 반인가! 진정 그저께! 왜 어쩌다 갔지? 근데 미연이도 항상! 내 스케줄 있으면은! 꼭 나랑 되게! 그 늦게까지 얘기하고 자! 나는 정말 최근에 좀! 지금! 어떻게 한 세 번은 그랬어! 우리 체력이 진짜 좋구나! 미연 언니가 제일 진짜 좋은 것 같아! 저 좀 체력이 좋아요! 나 미연이 좋아졌어! 그 다음 날에! 스태윤아 언니한테 죽었다는 소년들은! 저 그! 죽긴 죽어요! 스케줄 하다가 죽을 거 같아! 맛있다 야! 안녕! LA라고 해! LA 노래를! LA 노래를! 내가 지금 만들게! 내가 잡고 가니까!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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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어! 뭐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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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많이 잊지마!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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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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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한숨 쉬어 아이고 뭐야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뭘 저 LA 되게 오고 싶었는데 왜냐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LA에서 서로 만났대요 오 로맨틱 엄마 아빠가 대학교 때 LA에서 다녀가지고 몇 살? 몇 살? 그때? 응 뭐 대학교 스무셔? 스무셔? 아빠가 대학원 다니고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LA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오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나도 스토리 있어 너 그만 스토리 있어 너 그만 스토리 있어 에어클 해 에어클 해 여기의 소리야 아 뭐야? 근데 손이 이거 좀 아 무서워 이거 나가서 먹어 이따가 잠깐만 근데 내 친구 보러 왔잖아요 네 베스트 프렌드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왜요? 근데 저희가 나 나 야 야 야 얘 지금 보고 있어 아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제 진짜 베스트 프렌드에요 중학교 때 지금 12년 친구에요 와 엄청 오래 친다 나도 많이 한다 너가 잘 돼서 내가 뭐 너 매니저 해준다고 이랬거든? 근데 오늘 진짜 운 거야 이날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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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독용이야 근데 친구들 되게 많다 근데 나 친구들 쫓아서 나가 되게 친한 친구 전 세계에 있어요 저도 오늘 선생님 왔어요 어 맞아 근데 나 얘기를 안 했는데 나 오디션 노래 미야킹이 아니 And your eyes knows 이거 영어발진잖아 그 쌤이 고려진 거야 오늘 예전부터 제 보컬 선생님이었거든요 미디아 선생님 진짜 너무 잘하셔 제가 너무 LA에 지금 사시는데 온유 오빠들 먼저 밥 드시고 계세요 저희는 문제없어요 아이 온유 걱정 안 해요 나 깔고지로 하고 어떻게 해 해 괜찮아 깔고지를 깔고지를 내가 해줄게 깔고지로 나와 깔고지로 나와 깔고지를 어떻게 나와 깔고지 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나 깔고지 진짜 많이 하는데 나도 깔고지로 먹어요 배고플 때 젤로 골라 했어요 내 두파이 먹으면 나오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그게 잘 빠르게 마시면 진짜 젤로 저 젤로 어 코크 왜 어떤 거 어떤 거 한 번 한 번 아 아 어 기분은 컵 기분은 컵 라이브 룰 그 사이다님은 어떻게 해 사이다님은 라이브 스프라이트 라이브 기분은 라이브 스프라이트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그래 아직 배불러 안 먹어 음 우더 이빼 우와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너무 아픈데 야 이 괜찮아가 더 웃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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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류야 저쪽으로 손 닿았어 같은 맛인가 이거 어 그래 내가 이걸로 어떻게 손 닿았지 어 거기 장착해 그만해 아니야 찬소리 스탑해 알싸 할게 어 뭔가 다른 거 같은데 같은 거 뭐야 뭐야 미안해요 네버버 저 진짜 너무 배고파서 배고플만 해 오늘 밤을 못 먹었어 그 저녁 너무 좋다 이 먹방 이 자유로운 어 마 스티커 조용히 빠진 노래 뭔데 암 베이긴 베이긴 유 아 스텝 스텝 너는 체력이 좋은 거야 어? 나 젊어 나도 나도 나이 많은데 체력 좋은데 저는 young and poor 리치하지 않으니까 young and poor 너 지금 지금부터 리치하잖아 왜 저게 뭐 합찬 합찬 그거 리치지 이거 제가 이거 제가 합찬 이거 좀 봤어 그래 그래 이거 봐 해 나는 우린 이런 리얼리지 모습이야 너 이번에 또 우리 아이들 시즌2 소영 소영 언니 체력 같다 내가 한입 먹어 한입 먹고 힘내 나 나 콜라 안 먹어 너 뭐 먹어? 너 사이다야? 응 아니 나 환다 맞네 저도 항상 그러네 얘는 사이다 언니는 왔다 갔다 해 노래 노래 완전 사이다인데 나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언니 와인이랑 위스키 왔다 갔다 한다고 나 위스키 안 마셔 나 위스키 안 마셔 위스키 아예 안 마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우리나라 마셨잖아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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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스키였어 또 또 또 또 진짜 기억이 없네 미영이 왜 그냥 아시라고 그냥 끌실 때 진짜 지연했어 조금만 마셔 아니 아니 진짜 지연했어 야 우리 야 야 야 야 보지마 한나 야 야 언제 나 뺐어 그때 언니 근데 스케줄 있었어 아니 우리 작년에 새해 때 그 위스키였어 또 작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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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그거 보면서 얼마 전이라 하지 않았어 방금 방금 아니 너무 이성적이야 지금 그 화이트 와인인 줄 알았지 그 위스키야 이거 콜라 웨이터가 있어 나 진짜 기억이 없어 다이어트 콕 다이어트 콕 그래 사실해 다이어트 돼 항상 나 오늘 하이터치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팬이 어떤 에버버 티셔츠에 우기 아이어 드렁크 이렇게 써져 있더라구요 응 우기 아이어 드렁크 나 우기 사짓 봤어 근데 그거? 세상아 세상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So cute 엘리 네버랜드 내가 오늘 겪고 나서 다들 영어 좀 넣은 것 같아 어 영어는 스테이지만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스테이지 너 어디야 여러분 저희가 영어도 초코를 치우는 순간 들었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영어도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애들 누구? 에드가 누구? 나 애들 너만 기억해 말을 못해서 말이 짧아서 다 쉬웠어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다 못해요 맞아 어플로 점점 더 잘해지겠죠 네 네 잘해주고 있어 진짜 나는 오늘 진짜 우리 애들 네이브도 잘하고 근데 나는 우리 우리 오늘 진짜 잘했어 그니까 급한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원래 여러분 아시아 실리스에 무대는 이제 뭐 옷이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인이어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진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소율 씨 뭐 오자마자 댄스 패턴 하고 저 언제나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저는 계속 나갔다 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아이고 뭐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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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저도 좀 아쉬웠어요 일단은 그 다 발음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 제 멘트 누가 해서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완전 내가 미량이가 했어 우리 그런 멘트 누구구 이겼어 우리 대부분 없잖아 우리 선배 대부분 있어 우리 우리 있지 우리 근데 다섯 명이 갑자기 다 춤을 추고 아니 그니까 나는 추고 있었어 원래 두 명 추어야 돼 근데 얘네부터 시작한 거야 아니 나 춤을 안 춰어 나 춤을 안 춰어 아니 갑자기 날 시킨 거야 세 번째로 왜냐면 언니가 다 보고 싶으니까 네버랜드 신현아 네버랜드 시켰어 언니 언니 우리 다음에 그 트랙이 좀 빨라야 될 거 같아 너무 느려 살짝 애매했어요 엄청 빠르던데 아니야 아이 빠른 거나 아니면 아이 좀 왜? 저번에 팬미팅 했을 때 그렇게 정하지 말자 저렇게 정하지 말자 그렇게 정하지 말자 시끄러워요 어디가 내 귀가 내 귀가 미치해 안 들려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내가 옛날에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서 손 빚어 뭐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슈아 여기다 놓은 거잖아 미안해 나 보인 거였어 어머 미안해 우리 이렇게 더럽진 않아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근데 저게 더러운 거 아니야 왜 시차종은 못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약간 좀 이상해 우리 시차종은 못했었잖아 나 잘했네 시차종은 언니 어디야 저는 나 오늘 진짜 아침 일하고 지금 뭔가 시차종은 지금 시차종이 아니라 지금 11시에 잘 시간이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아 근데 이게 잘 저거 잘 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문제인 거야 응 바른 생활이 된 거야 어 어 근데 잘 어 그래 어 그래 나 이제 잘 시간이 된 거지 이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언니 오늘 너무 피글래 같아 진짜 어 맞아 나 그 말 하고 있었어 오늘 진짜 너무 피글래 같아 언니 핑크 머리에서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맛있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네 뭐가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를 붓게 만든 거요 언니 오늘 불타치 보는데 맞아 막 뭔가 불타치고 많이 먹었어요? 어 뭐하나? 응 누구? 응? 아니 아니 지금 뭐 굳이 좀 빠진 거 아니야? 지금 빠졌죠 지금 예수님 춤을 춰다니 그래도 있어 자 한번 대결해 볼게요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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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팠나봐 근데 너 일어나면 배부르다 많이 먹고 힘내자 고마워 나 일어날 때는 배부르다 배고프다 제가 먹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봐봐 내일 가고 내일 뭘 또 공연이 이게 진짜 체력이 좋아하네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드세요 보기 안 귀여워 고마워 어디? 어디? 왜 안 보이지? 미연이 얼굴이 저린다 네? 아 지린다 아 지르다 뭐야? 찌르다 지르다 왜? 왜 파? 얼굴이 찌르네 찌렀어요? 뭐죠? 시차저음이 안 돼서 아직 좀 정신 상태가 무슨 정신인지 몰라요 사실 근데 LA 날씨 어때요? 좋아 매운 완전히 매운 종 핫 미연이 오늘 TMI 오늘 없으면 없어도 돼 맞아 야 TMI는 생각해야지 나오지 맨날에 그거 맨날에 어떻게 소소한 거 잘 기억이 안 나 미니언니 얼굴 나오 나오세요 어때 해줘 두 분이나 나오셨네요 두 분이나 미연아 저는 오늘 망파야겠다 조미찍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왔어? 여덟 시 왜? 너무 웃겨 아니 내가 일찍 깼는데 장을 깼는데 해서 눈 떴는데 미연이가 되게 되게 놀랬어 나 그때 왜냐면 과자를 먹고 오셨어 그래서 하고 다시 잤어 바로 나는 미연이 보고 바로 다시 잤어 바로 왜 안 갔어? 조시 먹으러 너무 졸린데 조시 여기 조시 먹으면 더는 해야 돼요 진짜? 응 그러면 먹지 말자 그래도 먹고 사야 되잖아 근데 뭐 딴 거 먹어야 되잖아 맞아 우리 편의점 한번 갔다 와서 돈 엄청 넣어 네 우린 편의점 가면 음식이 나을 수 있어 음식이 얼만데요? 20달아 야 그러면 조심히 먹는 게 나은데 우리 편의점 가면 너무 많이 사서 퀄리티가 어떨까 우리 우리 어제 어물래 어물래 나 좋은데 전화 왔어 전화 왔습니다 인기가 많으신다 누구야 어머 어머 정몰님이신다 정몰님? 어? 어? 전화 해볼게요 어? 아냐아냐아냐 야 무슨 말 하실지 몰라 전화 하실지 몰라 왜냐면은 비방용인가? 가입을 좀 비방용일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우리 회사 동료들이 비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패밀리 응? 뭔 비밀이 있죠?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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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팀이 궁금해 슈아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9시 50분 일어나면 되는데 슈아 갑자기 45분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기야 물 40분 일어났는데 우기야 물 안 켜져 이랬어요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왠지 안 켰지나 저도 처음에 못 켰지나 날 켜졌잖아요 고마워 저희가 이번에 룸메이스는 저랑 미 넌 이름 뭐냐 슈아 특이한 조합이 아니구나 나 괜찮은 조합이 안 특이한 조합이 언니는 혼자 우리 길이 나게 하는 게 아니야 너랑 슈아 빼고 나랑 슈아가 요즘 제일 베스트 조합인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는 들었는데 딱히 둘이 있는 거 아니 그럼 셀프 댄스코 어떻게 할래? 나는 무조건 슈아랑 항상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고 아침에 타고 오고 항상 달래 나랑 난 너랑 하고 싶어 나랑? 너무 좋아 미연 언니 나오세요 그러면 나랑 3사랑 미연이 나오세요 황하면 나 혼자 쓸래 안 돼 왜? 야 너도 소연이가 쓴 다음에 아니 나 홈반 나 혼자 쓸게 나 홈반 쓸게 나 혼자 쓸게 왜 나 홈반 좋아해? 맞아 왜 그래? 난 무조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이제 3시 둘이 써 셋으로 쓸게요 돈은 바꿔 아 그거는 아니야 진짜 쉬는 시간 좀 그러지 말자 안 해도 덜 하면서 아니 혼자 뭐 하려고 맞아 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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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으면 뭐 뭐 쉬어? 어 그러게 쉬 그럼 나 쉬려고 쉬려고 언니 혼방 혼방 아니 혼자 쓸래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그냥 다 손으로 쓰자 그래 아 왜? 아 싫어 야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언니가 좋아해 왜 언니가 좋아해 정신없잖아 왜 언니가 좋아해 제안하는 분 정신없어 봐봐 정신없어 먹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나랑 쓰고 싶은 사람 없어? 나도 좋아 둘 있으면 돼 나 다 좋아한다 아 뭐야 나 좋은데 어떡해 쓰레기네 반면만 좋아해 야 반면만 좋아해 그냥 혼자 너 써먹고 싶기도 해 반면만 좋아해 언니 오랜만에 안 왔을까 그럼 낼래? 아 반면만 제안 쓸게 밤에 제안 쓸게 뭐야 상관없어 그러면 나랑 서울대 나 쓰고싶대 나 우기는 싫어 그럼 제가 씨를 써서 뭐야 왜 카메라 켜고 있어 아니면 아니면 세면리스코 때 나를 쓰고 내가 또 다시 내가 슈아 쓰고 왜 왜 말 만드니까 싫어해 우리 말 많으니까 내가 싫어해 말걸로는 싫어 그럼 우리 둘이 써야 되겠네 아니 둘이 둘이 쓰기 내 생각에 제일 좋아 우리는 나이스 좋아 나랑 민윤도 괜찮아 둘이 말이 많잖아 둘이 말이 많잖아 그렇지 막상 둘이 만나면 우리랑 맞아 우리 말이 없어 왜 언니는 누구랑 있을 때 말이 제일 많아 너 둘이 써 둘이 써 둘이 써 자 세면리스코 둘이 쓰고요 언니는 안쓰고 안쓰고 나 혼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내가 혼자 써 어차피 나 혼자 주지마 나 혼자 나 혼자 안쓸려 응 그 다음 너랑 쓸게 그러면 나랑 민윤도 가만있어 그냥 언니 안 먹었다 근데 너랑 섰잖아 지금 좋아 좋은데 계속 해야지 나 혼자 쓸게 아 싫어 나 너무 혼자 아 미연 언니 나서 쓰고싶다며 야 미연 그러나 가면서 다 한 명씩 해보자 그래 언니는 그냥 그래 우리 나 말 많아서 그래 말해 좋아 나쁘지 않아 그래 그러면 샘플을 쓰고 나 안가 뭐야 나랑 쓴다며 뭐야 나랑 쓴다며 그래 언니라서 언니라서 아 정말 언니는 정신없어 언니 혼자 써 내가 쇼어라 쓸게 나 혼자 싫는데 그러니까 미연이랑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돌아가면서 나랑 소연이랑 슈원은 돌아가면서 혼자 방쓰고 나 좀 뭘 다려 아니 딱 다려 혼자 방쓰고 공포! 셋이 서 있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혼자 방쓰고 우기랑 미연이는 그냥 혼자 방 안쓰는걸로 맞아 나는 혼자 두지마 근데 왜 가끔 돌아가면서 써도 되지 왜 여러 명 있는거 좋아? 나는 혼자 진짜 싫어 그럼 언니 스테야 언니들 같이 자 응? 스테야 언니 나 언니들이랑 놀러갈거야 좋네 진짜 테려 마셔봐 아니 언니 진짜 테려 좋아 내가 좋아졌어 내가 계속 집에 택시 잡으라고 숙소 가려고 했는데 아 가려고 했어 너도 즐거웠잖아 30분에 30분에 더 있다가 갔어 근데 새 핵심이 잡는다고 다음 날 스케줄 있는 날을 더 늦게까지 언니 진짜 대단해 근데 응 대단해 그럼 언니가 다음 날 10시에 스케줄이 있었어 내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 나는 나도 그러잖아 응? 너네니까 면보니까 영광이야 영광이야 근데 진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너도 똑같지 않아 너도 맞지 않아 너도 맞지 않아 자비한테 똑같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올해 만나면 똑같은 얘기만 해 언니랑 방 썼을 때 그때 하던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해 결혼이 없어? 왜? 결혼이 없어 결혼이 없구나 내 결론이 없네 근데 원래 그래 근데 병한 게 없어 어느 동안 우리 좀 새로운 그런 새로운 얘기가 그러면 새로운 얘기 대화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열심히 하자 진짜 열심히 하자 그런 거를 말하지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럼 미래는 그러면 뭐?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네 맞아요 왜요? 댓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아이의 차이 소연이는 어느 순간부터 왜 눈이 말을 해요? 피곤해 아니야 나 안 피곤해 아니 너 거기 그때 아니야? 아니 아니 그때 피곤한 시간이야 언니 6시 30분이었지 너 미국이잖아 너 미국시간이잖아 너 미국시간이잖아 그거지 그럼 계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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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도 있어 생선 생선 생선? 고이 아니야 고이 뭐죠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이거 고등어 아니야 새깅 아니야 새깅 생선 이거 케이탕은 맞네 여기 근처에 케이탕 맛있다 그래 뭐야 너야 뭐 치시 없겠지? 손 닦고 올게 여러분 치신대요 잠깐만 여기 닦아도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물이 없잖아 여기 못 치지 않잖아 아 괜찮아요 끼기? 그럼 어떡해 끼기 왜? 아 끼 가져올까? 아니 우기 몇 살이시죠? 엄마가 챙기라는 거야 물이 있는데 왜 끼기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엄마도 너무 귀여웠어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챙기를 해 아니 엄마까지 피곤하게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어 나한테 엄마까지 피곤하게 나는 우기랑 방 룸메이트 몇 년 동안 했는데 근데 끼기가 없었잖아 진짜 인형을 안고 잔 적이 없었는데 야 생각해봐 내 침대 옆에 다 인형들이었어 근데 안고 자지 않았잖아 왜냐면 내 주변에 옛날에 우리 이 침대 좀 그래서 밖에 어제 갈때도 인형 챙기지 않았어 언제 자는 거야 컨셉을 해 컨셉 잡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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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제 아깝다 그거 생각해 뭐야 나 그걸 어? 마음의 안정을 찼나 봐 나 색깔마다 다 사고 싶어 나 어떤 마트에서 한 끼기 봤어 귀여워 근데 사지 말래 좋아 또 끼기가 있었어? 그거는 다른 애잖아 초코데 바닐라 하나 둘 셋 바닐라 뭐라고? 언니 혼자 바닐라야? 혼자요? 뭐야 아이스 맛이야? 아니면 그냥 초콜릿이야? 그냥 초코데 바닐라 하나 더 해줘 나도 바닐라 하나 더 해줘 하나 더 해줘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3만명 와우 어? 왜 이렇게 보여? 너 너 아무것도 아직 안 올라왔어 어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이거 맞네 짜장면 먹네 나 뭔가 소연이 짬뽕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데 남디랑 먹으면 짬뽕을 먹어 왜냐면 짜장면 야채 거리가 너무 어려워 하나 더 하나 더 어 이유가 이거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와 너무 추워 여름 여름 진짜 여름 나 지금 뮤비 찍는 거 처음으로 생겼다 맞아 너무 추웠어 진짜 선보일 때 너무 추웠어 밥 우리 항상 추워서 하던 너무 추웠고 호라이드 라타타하고 추웠어 호라이드 대 양념 호라이드 대 양념 호라이드 대 양념 하나 둘 셋 호라이드 호라이드? 나 양념 양념 호라이드 너는 뭐 없어? 어 얘는 치킨표로 안 돼 그러면 족발 대 보쌈 하나 둘 셋 보쌈 족발 나 보쌈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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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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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족발 진짜 진짜 김민희 맨날 보쌈을 시켜 보쌈을 봐 우리 보쌈을 봐 우리 편님 논쟁은 했지 꼴가? 했어 그거 완전 유명해졌어 우리 나랑 미연이 그거 그거 뭐야 왜요 왜요 왜 왜 그 이 친구 있잖아요 인기 많거든요 그럼 딱딱한 복숭아 대 물렁한 복숭아 다시 해 하나 둘 셋 딱딱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딱딱한 야 말랑말랑한 거 뭔가 뭔가 그게 좀 완전히 이상해 완전 맛있는데 말랑한 거 더 맛있어 둘 다 좋아 둘 다 그냥 치고 그러면 피자 대 햄버거 하나 둘 셋 햄버거 햄버거 피자 뭐야 언니 피자 언니 피자 둘 다 좋아해 하는데 햄버거 나 햄버거 나도 햄버거 우리 햄버거 너무 좋아해 많이 드세요 오늘도 한 번 먹었어요 맞아 미연 대 짜장면 뭐야 당연히 미연인데 다시 해 미연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아니잖아 야 나 귀 아파 사는 줄 좋아 대박 있지요 재민지면 우기 대 모기 하나 둘 셋 모기 모기도 싫다는 거지 무기 대 모기 야 야 야 얼마 전에 vm에서 조미연을 난 죽였다는 소문이 왜 아 무기 잡았는데 발음이 애매하게 무기 죽였다 무기 죽였다 막 이랬는데 아니 네버랜드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그럼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김치 나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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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고 좋아했어 근데 아 와서 봐 그래서 와서 봐 야 지금 두 시간 동안 컴퓨터에 그니까 희연이가 왜 오시아 야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냥 가지고 쓰자고 쉴 쉴 쉴 쉴 나 갖고 온 거야 또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내가 생각해볼까 고기 대 모기가 너무 웃긴다 돼지고기 대 소모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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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완전 좋아 근데 소고기도 이거는 솔직히 그냥 소고기 그냥 소고기 그냥 소고기 다 밑에 솔직히 벨리고기 요리하면 너무 힘들어 왜? 익힐 때까지 너무 올려 올려 그리고 확인 잘 해야돼 그렇죠 왜 눈이 오냐 눈이 오냐 눈이 오냐 진짜 내 베프가 SNS 뭐 올렸거든 10 중국말을 이렇게 통화하면 10 12살 때 소원 20살 때 이뤘네 나도 먹어볼래 야 나 진짜 뜻이야 나 듣고 있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나 안 떠서 들을래 잠깐만 집중할게 베프 제가 SNS 방금 올렸거든요 12살의 소원 22살 때 이뤘다 10년 머니? 10년 전에 나 콘서트 보러 갔나 그랬는데 대박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나는 지금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나는 지금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아니 감동적이지 않냐? 아니 슈아 갑자기 내 턱을 다 가렸어 고마워 근데 좀 얼굴이 나가고 고마워 야 너 진짜 좋은 친구가 많은 거 같아 그래 난 친구 진짜 솔직히 친구 많아가지고 뭐해 근데 진짜 몇 명한테 난 몇 명이지? 진짜 많이 안 나 나 없어 솔직히 진짜 베스트 브랜드 없어 그리고 나 한국어도 멤버들 밖에 안 나 맛있지 않냐? 너무 맛있어 뭐? 난 멤버들 밖에 안 나 잘 봐 현재 그 비 맞게 할래 야 야 야 야 야 너 진짜 너 밑에가 너무 웃긴데? 야 콜라 조심해 콜라 밑에 왜 콜라 밑에 있어? 오기야 나야 괜찮아? 괜찮아 짜증나서 너무 많이 좀 해 여러분 이제 빠를 리 없어요 슈아 뭔가 그때가 그때 생각나 그때? 우리 8층에 테이블 그거 불러줬잖아 불러줬잖아 아니 아니 나 너무 아파 지금 Boss Baby 아니라 Big Baby Big Baby Big Baby Heavy Baby 아니 아니 그러지마 우리 지금 몇 시 널 얼마나 때 하고 있어요? 아니 얼굴 저도 다 더 작아 아 응 다시 50분 했네 50분 했네 우리 이제 그냥 쓸 수 마무리 해야 되겠다 이거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제 휴대폰 아 배터리 없어 3%도 3%도 남았어 대박 어떡해 이제 끈 거 같은데 이 배터리 어 왜 인사하자 네 러브랜드 러브랜드 또 놀러올게요 내일 시간 있으면 어 내일 모레 뭐래 이거 우리 어 그래 어 이거 뭔가 우리 이제 씻고 좀 쉬어야 돼 또 가세요 네 그때 더 뭐야 좀 정신 차려 올게요 오늘 지금 저 사이에 좀 취했어요 몸짓이 뭐에 취했네 이 밤을 취해 빠이빠이 언니 누워 빠이빠이 좋은 주말 보내요 안녕 사랑해요 게임 같아 뿌잉